자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. 환영사는요. 우리 대한방송 연합뉴스 총재로 계신 우리 이순옥이 힘차 박수로 무대로 오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대한방송 언론연합뉴스 총재 이순옥이 인사드립니다. 네 오늘 이렇게 가을 날씨에 단풍이 이렇게 물어있고 오목백과 일거 하늘 푸른 하늘 밑에 이렇게 안양에서 한류문화축제를 대체해주신 이 내비인 여러분들과 또 안양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순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해주신 또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과 또 스텝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시간시간마다 이 문화예술은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문화예술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껏 즐기면서 손뼉도 치고 축하해주시고 즐기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환영사를 가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